몸이 무거워서 흔들어야돼 밥에 대서 안 맞아도 안 붙여도 손 안 나가도 흔들어야돼 흔들어야돼 밥 잡아야 돼 꼭 밥 동점으로 짤게 다 들지마 숙이고 안쪽으로 져여야지 안쪽으로 같이 나와야지 안으로 한 대를 그렇게 해둡니다 여름바 여름바 다리 쌓였으면 안 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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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던지고 또 지금 나올 때도 그냥 나오면 안 돼 손 내고 나와 으 으 아 한번 더 흔들어 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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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가 하고 한두 번 더 흔들어야 돼 거기서 일어날 나가면 안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안 되었고 뭐 잡아서 뜯도록 이제 으 으 으 아 으 으 아 으 어디서 가만 안 될까요 여기서 한번 더 먼저 아 스파 5 이젠 나올 때 타입을 잡아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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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밀어놓고 들어가야지 안으로 작게 안으로 안으로 한 번 더 나왕 밀어놓고 밀어붓 밀어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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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로 아래에 치키고 엘로 쳐야지 거기서 테이팅이 되어야 돼 아예 아 아 아 아 으 반발 안되네 애프터까지 애프터고 다 짜때 걸어야지 라이트 업추로 음 kalait고 고른 척하다 내표 탐구 내표 탐다라야 내표 탐다라야 두 가지 뗈 한 번 더 들어. 밀어놓고 백. 세주세요. 그렇죠. 움직여 잽을 던지란 말이야. 퉁퉁 또 던지고 그래 또. 그래 또 버리치지 말고. 이 사장님이 바로 쳐들어 말고 제가 긴장이 왔어. 백까지 들어가야지. 여기가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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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페인트 그러고. 그렇고. 서있지마. 하고 올려 서있지 말고. 시바레가 없으니까 서실로 하지 말라 했어. 움직여. 끝까지 걸으라 했잖아. 단발로 끝나지 말고. 고마워. 여보세요. 여기야. 여보세요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라 밀어놓고 다시 붙이지 마 움직여 자리에 붙여놓고 나와 흔들면서 거기서 들어가야지 밀어놓고 안으로 꽂아야지 퉁퉁 쳐가지고 돼 당략이 있어야 된다 있지 당략 여기 또까지 나스 힘 다 쏟아 체력이 안 돼 체력이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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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어 어어 아 으 으 으 으 힘이 없으니까 못 미는거야 칼이 들리잖아 자꾸 안쪽으로 쳐라 민철이 너무 크다 체력들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크게 치는거야 그럴수록 짧게 짧게 쳐야지 안으로 쳐야 돼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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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안으로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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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모아서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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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